이 밴드는 사실 제가 만들었어요 학교, 대학교 동기인 재영이랑 태현이한테 권유를 했죠 한번 나랑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드럼이 없는 거예요 가람이라는 친구가 있어서 만나게 됐죠 그게 바로 접니다 일단 같은 경우에는 파워코드만 잡고 찍만 해도 일단은 그 전율이 있다는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건반은 그렇게 잡으면 안 되고 온갖 힘을 세게 내리쳐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나오거든요 그런 없는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생겼다는 거? 뭐 코러스를 제가 훨씬 더 많이 쌓는다든지 그런 사운드적으로 연구를 좀 되게 많이 했던 거 같아요 비틀즈 음악은 비틀즈 음악이라고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펑스 음악이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고 싶거든요 나이가 먹어서도 이제 계속 디펑스라는 밴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리는 게 저희의 꿈이겠죠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냥 꿈이에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냥 꿈이에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